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버논아 이제 한 번 쓸 때 안 됐냐? 두 번 남았으면 아직 충분히 기회 있어 오히려 저 눈 스킬로 가려진 저 녀석의 정체도 굉장히 궁금해 아 진짜 잘 숨긴 거야 여기 또 기가 막힌다 일단은 지금 나쁜 마음을 가진 시민은 일단 없는 거야 왜? 없지 못 찾았으니까 근데 자기만 알고 있고 만약에 여기 숨겨져 있어 그러면 너네는 다 이걸 못 봐 그럼 나는 아 여기 있네?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면 그거는 사기꾼이지 가져야 찾는 거잖아 그냥 보기만 해놓는 거야 보물이 지금은 저기 숨겨 있는데 다음반에 또 숨을 깰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 중에 지금 그런 사람이 그렇게나 속임수를 쓸 멤버들이 이렇게 가득하다면 난 숙소로 나갈게 7년 동안 당신들과 같은 숨을 쉬었다는 게 소름 돋고 오케이 그럼 이제 마피아를 마피아 한 명 정하자 한 명씩 내가 생각했을 때 마피아는 버논이 형 아니 일단 워너부터 좀 돌자 오케이 난 윤정한 디노 왜 이렇게 좋아해?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해? 형 차례야? 난 호시 나는 디노 자 디에이트 형 아 한 민규 형 다 갈린다 다 갈린다 나는 정한 아 나 버논 버논? 버논이 은근히 많아 버논이 은근히 많아 나도 버논이 나는 그 아까 가려진 눈에 그거에 약간 좀 흔들린 거 같아가지고 지금까지 아 난 솔직히 모르겠는데 민규 왜 그러지? 나야? 나야? 나 민규 오케이 우지 나 정한 승관 형 나 정한이 형 정한이 형 그거 많네? 자 정한이 형 손 들어보자 정한이 형이 많아 정한이 형 손 들어보자 정한이 형 돌아갈 수가 있다니까 3명이라서 와 근데 그거를 그거를 마피아들끼리 하고 다음에 얘 다 몰자라고 야 잠깐만 야 잠깐만 그렇다면 잠깐만 정한이 형 뽑으면 누구야? 나 또 또 그래 저렇게 마피아 지금 턴에는 솔직히 뭐 내가 박사는 아니지만 두 번째 턴 때는 마피아끼리 서로 의심하는 그 느낌을 줘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봐봐 만약에 민규 형이야 민규 형이랑 나랑 마피아면 민규 형은 난 승관이 그리고 나는 난 민규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 어쨌든 지금 많이 나오는 사람 민규 아니야? 아니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은 정한이 형 그러면 정한이 형을 하라니까? 어 정한이 형을 하자 어 좀 단순하게 하지마 말 듣고 끝내는 거잖아 변론 변론? 아 나는 의심되는 이유가 있었던 게 뭐냐면 나는 정한이 형이랑 같이 찾았거든 근데 정한이 형이 계속 뭔가 시간을 끈듯이 나에게 야 화분을 들어볼래? 이러고 갑자기 막 쓰레기통을 열더니 야 여기 쓰레기통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끊는 느낌이 들더라고 아니 자 반론 없어요? 반론은 어 그래 반론을 할 게 없지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정한이 형 죽었어요 응 마피아 정한이 형 죽었어 밖이 아예 쌀쌀해졌네요 오늘의 옆에 나 이런 거 하지마요 나 진짜 나 이제 나부터 죽인단 말이야 당신은 오늘 게임의 마피아입니다 마피아는 당신을 포함하여 총 3명입니다 다른 마피아와 함께 보물을 숨길 장소에 대해 논의 후 사회자에게 전달을 하십시오 정한이 형 죽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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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와 형 연기 잘한다 나 형 마지막 말을 듣고 안 죽였거든 나는 사실 나는 처음부터 가장 의심이 됐던 멤버가 정한이 형인데 내가 그거를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던 이유가 생각보다 정한이 형을 의심하는 멤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정한이 형을 의심한다고 하면 이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그걸 숨겼어 내가 그래서 계속 졸린 척하고 있었던 거야 아까 정한이 형 정한이 형 투표 많이 했을 때 디노 웃었잖아 밤이 찾아왔습니다 야 이따가 살아서 보자 얘들아 오 병사님은 고별을 받아 여기 보자 본가들의 정한이 형 취약된다는 생각 아 부족하다 난 started 그 다음 고별을 보고 정한이 형에 정착을 원했을 응 은 그 다음 응 응 그럼 두번째 응 응 아무리 잘 갔습니다 빈틀틀틀 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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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로웠던 거지 승관이 야 너 누구 뽑았어 진짜? 아니야 아니야 승관이 얘기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아 일단은 뭐 지금 뭐해요 이제? 이제 미니게임 하나요? 와 레몬 아 이거 준이 형 잘하네 아 준이 없네 왜? 파이팅 파이팅 저 내기가 너무 모아닌 도아 아닙니까? 조용히한테 중간을 좀 주십시오 어쨌든 실패는 실패예요 일단 참고로 돈 뭉치라 윤정아 약간 마피아 보스터로 앉아있어 시간이 너무 적게 널 아 정말 잘해 마피아가 이기는 건 상관없는데 보물을 빨리 찾아야 돼 보물을 빨리 찾아야 돼 보물을 빨리 찾아야 돼 야 마피아 정안이 이쪽에 있잖아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숨겨 놓은 데서 찾을까? 그 여기? 감시! 감시하면서 찾는 척하는 거지 묻어놓은 건 아니겠지? 100% 감시하면서 찾는 척한 거랄까? 진짜 여기 몇 분 했어요 내가 어딨어요? 어딘지 아시죠? 아 못 찾겠어 정안이 형 아까 생각보다 쉬운데여서 숨겨있다고 아 진짜? 정안이 형 잘하자 정안아 생각보다 쉬워 정안아 생각보다 쉬워 아 정안아 생각보다 쉬워 돈 있는 데가 나 몰라 아 몰라 그리고 나 움직이니까 정안이 형이 움직이지 말고 정안이는 아는구나 움직이지 말라요 시민 이겨라 윤정안에게 농락 당하지 말거라 윤정안은 바보야 바보 천사야 타락천사라고 최악 천사라고! 이겨서 밤딩하고 싶네요 마피아끼리 마피아야 힘내라 야 론호야 저 화분을 한번 들어봐 쓰레기통 뒤져보고? 디노야 내가 무거워서 못 들었던 화분이 그 화분이야 진짜로 안 속아 이거를 들어보라고 정환이 형 진짜 잘 숨겨놨다 근데 진짜 아무 말도 하지마 아무 말도 듣기 싫어 저 헷갈리게 하기 이 화분을 한번 들어봐 그럴까? 돈 뭉치 이렇게 말려져 있는 게 내 주머니 안에 있으면 기분이 정말 좋겠다 여기 안에도 봐도 되는 거야? 여기 안에도 된대? 탱 저 놈 쉬어? 돈 뭉치라 이런 거 싫어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스튜디오에 가신 분의 카페 오면 1,000원을 할인해 드립니다 오지야, 시간이 끝났어 슬리퍼 밑에는 봤니? 슬리퍼 안에? 일부러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기를 신고도 있어 사람 줄어드니까 한 명씩 불러가는 거 짧아져서 좋네 아니 지금 들어가면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이거 물어보고 그냥 끝이니까 아닌데 호시야 의심되는 사람 물어보는데 그니까 오우 약간 뭐지? 야 이 형 마실 수 있어! 아! 마실 수 있어! 왜 이 힘낸 사람이 너 이 힘낸 사람을 피하니까 너 마피아니까 너한테 안 물어보지 않을 거냐 마실 수 있어! 오늘은 호랑이의 발톱은 살짝 들어갔는데 미안하다, 다음 2번 판은 너다 다음은 호시 형이다 어쩔 수 없어 우리 마피아 다 잡으면 어떻게 돼요? 다 못 잡아, 요번이 마지막 텐데 아, 마지막 텐데? 아 진짜? 어 와 진짜 어떡하냐 우리가 어릴 때 보험을 찾기 안 해봤나 봐 우리 어떡해? 아 지금 나 죽이려고 하는 거 같은데 나 진짜 마지막 발라만 넘어야 돼? 아 나 근데 진짜 아니야 나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 아 근데 잠깐만 우리가 지금 이거 마지막 턴이라며 마피아를 만약에 죽이든 못 죽이든 밤 또 올 거 아니야 밤 또 와 야 그러면 경찰인 사람이 빨리 밝히고 자기가 수사 결과를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젠 얘기해줘도 되지 않을까? 근데 경찰이 죽었대 어차피 제가 하는 밤 경찰이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 나는 경찰의 스파이어 승관이네 아니야 아니야 쿱스 형 쿱스 형 봐봐 잘 들어봐 지금부터 너 경찰이야? 어 어 발견을 했는데 마피아를 발견했어 어 나머지 한 명은 진짜 모르겠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네가 이미 정체를 공개해서 너는 밝혀줄 거야 그래서 근데 근데 내가 그래서 이거를 말할까 고민을 했는데 우선 호시 형이야 어 그치 자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호시 민규야 어? 솔치가 얘기하잖아? 경찰이 이미 있었으면 지금까지 숨길 애가 아니야 자기가 경찰이었다고 자 경찰이 누구였는지 알아? 준형이었어 아니? 봐봐 나 사실 내가 경찰의 스파이야 어 말했잖아 경찰은 구승관이야 어? 아 진짜야 아니야 도겸아 아니야 너 경찰이 아니잖아 아니야 도겸아 아니야 야 너 혼자 돈 독식하려고 해 자 들어봐 들어봐 나는 경찰이 승관이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건 추측이야 근데 내가 아까 구승관이 없잖아 이미 경찰이었다면 조금 더 아 얜 아닌 거 같아 이런 적극적인 의견들을 많이 활용을 했을 거야 뭐야 형 내가 말할게 내가 승관이랑 같이 앉아있었단 말이야 내가 승관이랑 상의를 했어 나는 무슨 상의? 내가 경찰을 확인한 사람들을 이 형 확인했고 헐 헐 헐 내가 승관이 옆에 있었는데? 아니 아까 그 두 번째 전에 그리고 내 옆에 우지 형이 있었어 처음 판에 우지 형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난 아니라고 난 정한이 형을 의심했거든 그러니까 너는 경찰이라고 승관한테 말하고 그렇게 추측했잖아 그렇지 그러고 나서 우지 형을 확인했어 이 형은 시민이야 어 그리고 나서 호시 형을 확인했어 맞아? 난 시민이고 얜 마피아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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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기하고 나도 승관이랑 같이 얘기했어 승관이랑 같이 얘기했어 근데 승관이랑 같이 경찰이래 나한테 그랬어 근데 승관이 형 나도 한 마디 해도 돼? 나도 근데 다른 거는 진짜 마피아는 뭐 내가 진짜 형이 말한 것처럼 그냥 딱 집었는데 경찰이 승관이 형은 난 거의 확신하는 식으로 추측을 할 건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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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도 나도 사실 이 사람도 아는 사람이야 사실 그 유행이 많은 거 알겠는데 그건 이제 둘이서 뒤에서 얘기한 거고 사실 비밀 이야기를 들었어 사실 나는 처음부터 정한이 형이랑 민규를 계속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초반에 이제 그 조슈아 형이 누군가에 살렸을 때 그 날 밟고 나서 안 죽었다 얘기했을 때 너무나 격양되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의 리액션이 딱 두 명이었어 잠깐 자 마지막이니까 다 말하자 누구 살렸어 승관이를 첫 판에 살리고 두 번째 판엔 버논이를 살렸는데 그때 두 번째 판에 승관이가 죽인다 뭔가 승관이가 경찰이었던 게 치가 많이 났나 봐 뭐 이렇게 약간 주시하는 눈빛 스킬을 썼다거나 그러면서 마피아들의 생각으로 어? 쟤를 먼저 죽여야 될 거 같아 느낌이 왔는데 뭔가 승관이가 미리 조슈아 형이 의사라는 게 밝혀졌을 때 뭐냐 경찰이 조슈아에게 신호를 보냈을 거야 나 죽을 거 같으니까 승관이가 살아남으로써 격양된 리액션을 두 명이 보여줬어 그게 나라고? 그리고 승관이가 죽기 전에 나 위험하거든 나 진짜 위험해 진짜 이 친구야 이 친구잖아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게 승관이가 죽기 전에 의심했던 사람이 정한이 형이랑 얘가 경찰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마피아를 찝은 거야 그게 호시인 거지 이렇게 되면 정한, 민규, 호시가 마피아 한 거야 진짜 여기서 호시를 죽이면 어쨌든 다시 찾아오고 우리를 한 텀밖에 돈을 못 찾고 거기서 마피아를 못 잡아 끝나는 거야 경기는 어찌됐건 마피아 중 두 명 중 한 명은 일단은 죽이고 한 명만 죽이면 돼 그냥 여기 둘 중에 뭐 얘 거기 마피아라면 야 잠깐만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만약에 우리가 시민인데 다 같이 돈을 못 찾잖아 그러면 둘 중에 돈을 더 주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자 민규가 초반에 마피아 하면 그 돈을 자기 사비로라도 멤버들에게 다 나눠준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호시를 죽일까? 저는 진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요 진짜로 저는 이거 만약에 받으면 차 나눠줄 수 있어 진짜요? 그러니까 얘는 50만 원씩 사비로 나눠준다고 했고 너는 50만 원을 나눠주는 거야 형 여기서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다 나눠줄 수 있고요 나는 나눠줄 수가 없어요 못 찾거든 어차피 나는 못 찾을 거 같아 진짜로 그럼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마피아면 못 찾으면 내가 돈을 받잖아 아니야 너는 그냥 마피아면 우리한테 올 수 밖에 없잖아 근데 내가 마피아면 아니면 돈을 못 받잖아 나 못 받을 거 같다고 그래서 나는 돈을 못 줄 거 같다고 마피아면 주실게 그러면 어찌됐든 마피아를 다 죽일 수도 없는 상황이면 가장 확신스러운 호시 형은 그냥 죽이고 우리가 빨리 찾아보자 야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야 잠깐만 야 나 마피아야 마피아니까 나 마피아니까 나 마피아야 야 야 야 야 아 야 우리 둘 밖에 없지? 응 여기 다 저기 있어 여기 이렇게 잡아 니가 날 죽여 야 야 니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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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나 확실하다 다음 판에 죽이고 쟤 먼저 죽여 쟤가 먼저 나 배신했잖아 쟤가 먼저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마피아니까 쟤가 지금 나를 너네한테 신을 살려고 날 먼저 버린 거야 쟤 죽여 이게 넘어간다고? 잘 들어봐 이 형이 만약에 날 죽여 만약에 나부터 죽었다 쳐 내가 만약에 시민이면 우선은 이 형한테 속은 거잖아 맞지? 아니야 근데 봐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마피아를 두 명 다 죽일 수가 없어 너 말리고 있어 나의 김밥처럼 너는 김밥처럼 마피아 두 명 다 죽일 수가 없구나 얘도 지금 연기야 두 명을 다 죽일 수가 없구나 이미 얜 알고 있었어 아니야 몰랐어 나 신임을 얻겠다고 저 형을 죽이자는 게 아니야 쟤 나머지 한 명 살리려고 지금 나한테 마피아인 척 하는 거야 진짜로 한 명을 깜짝이야 마피아 둘 중에 한 명 마피아 호시 형 죽였어 그러면 이제 밤 찾아오잖아 한 명 죽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떡해? 마피아 승리인 건가?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찾고 근데 내가 거기서 찾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그럼 무조건 왔다 그걸 못 찾으면 마피아가 무조건 독식한 거야 일단은 마피아를 죽여야 되니까 한 명 빨리 죽이자 일단 민규는 마피아가 되면 사비로라도 멤버들을 죽여 얜 준다고 호시 형은 안 준다고 했으니까 호시 형 죽여 저도 사비로 다 드릴게요 근데 나 진짜 배신감 느끼는 게 너가 진짜 그렇게 나한테 하면 안 돼 너 애들이 그걸 사려고 야 너 애들이 그걸 사려고 너 나를 파냐 그래도 그만이지 않냐 반대로 제가 할게 그러면 여기서 날 죽여 그냥 날 죽이잖아? 그럼 내가 마피아가 아니잖아 우선은 만약에 결과 나을 거 아니야 그럼 이 형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거든 어차피 형 봐봐 들어봐 어차피 내가 죽든 이 형이 죽든 마피아가 죽잖아 마피아 한 명을 살잖아 그럼 다음 턴에 보물 못 찾잖아 그럼 마피아 거야 그럼 둘 중에 한 명 거란 말이야 만약에 내가 마피아든 얘가 마피아든 아니면 여기 있는 다른 마피아 한 명이 있든 맞지? 그러니까 차라리 날 죽이라고 그럼 어차피 때 마피아 한 명 살든 두 명 살든 못 찾으면 마피아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고 보물 찾아야 돼 그래야지 마피아가 승리가 아닌 거죠 누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일단 민규 죽이고 그 다음 판에 나 죽여 그 다음 판에 못 죽여 아 못 죽여 자 죽이자 빨리 누구 누구? 민규? 나는 민규 민규? 괘씸해 호시는 나도 줄 거야? 너 아니면 어떡할래? 나 진짜 노력해볼게 어 야 노력해볼게 나 호시 너 살려줄 테니까 돈 있는 위치 말해 너 어딘지 알잖아 알아요 알지? 알아 몰라 너 살려줄게 돈 있는 위치 말해 야 가만있어 호시야 우리한테 민규가 있잖아 그러면 10만 원만 떼줄게 너 10만 원 줄게 여기서 죽을래 10만 원 받고 갈래 말해 여기 선택해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죽을래 7만 원을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자고 나도 약속할 수 있어? 어 약속할게 형 형 근데 민규가 시민이면? 그 가능성은 일단 배제되어 있어 너무 많이 넘어왔어 근데 갑자기 시민일 것 같지 왜? 야 우리랑 그럼 너도 약속해 내가 바본 거야 지금 우리랑 그럼 너도 약속해 너 돈 위치 지금 말하기로 아 그치 그치 아 지금 말해 아 형 아 형 아 형 배신하려고 했어 야 빨리해봐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가 마피아를 다 죽일 수 없는 게 우선 문제야 그래 결과적으로 우리는 보물을 찾아야 돼 그럴 거면 나도 그냥 나 마피아 아니야 너 마피아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그럴 거면 나도 호시 형한테 빌붓고 싶어 차라리 위치 알려줬으면 좋겠어 야 너 위치 좀 말해봐 빼줄게 우와 잠시만 나 진짜 저렇게까지 말하니까 모르겠다 아 너도 눈을 얻으려고 내가 지금 너무 싫은 게 호시 형이랑 나를 그렇다 치고 내가 아니면 여긴 한 명이 또 있다는 거야 그게 너무 싫어서 내가 보면 호시가 연기하면서 한 명을 살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를 아니 내가 나를 버리고 지금 한 명을 살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나만 확실히 짚어 가도 돼 정한이 형이 죽었잖아 정한이 형이 마피아로서 죽은 건데 만약에 나머지 마피아가 살아있으면 그 50만 원은 마피아 세 명이 나눠 가지는 거야 아니 정한이 형 못 가지는 거야 죽여 아 그래? 마피아가 죽으면 마피아 한 명이 가져와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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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 지금 돈 위치 확인 얘기하라고 지금 얘기해 혼자 얘기하라고 말을 하라고 난 널 못 믿어 아니 저쪽 방 부엌에 있어 오케이 아 야 막 야 야 너 막 말하지마 아니 저쪽 방 부엌에 정확히 디테일하게 말해 컵! 컵 안에 벗겨져 있어 아니 진짜로 아 너는 벗겨져 있어 죽여있잖아 호시 죽이잖아 호시 죽이잖아 호시 죽이잖아 호시 죽이잖아 호시 죽이야? 호시를 죽이잖아 그 민주로 와서 좋아 배신해 배신 호시를 죽여 대신해 대신해 호시가 배신해 너 이미 말했어 야 잠깐만 잠깐만 내가 지금 민규랑 호시를 밝혀냈기 때문에 다음 밤이 오면 내가 죽을 확률이 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얘기한 그 위치로 가서 돕는 거야 찾아 호시 죽인다 하나 둘 셋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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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차라리 마피아가 지금 여기 두 명 살아있잖아 한번만 들어봐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숨길 수 있어 만약에 얘가 있고 얘가 살면 얘가 숨길 수 있어 그 위치를 내가? 내가 나를 죽이든 얘를 죽이든 변경할 거라니까 마피아를 야 어차피 2판 4판이야 저기 찾아보고 없으면 딴 데 찾아보면 돼 근데 난 솔직하게 말했잖아 정답 맞아 맞아 내가 내 입장에서 해야겠어 난 배신을 당했어 야 내 입장에서 해야겠어 나는 배신을 당했어 너는 호시를 잘한다 왜냐면 내 입장에서 얘가 혼자 다 가져가려고 얘가 나를 팔았거든 그래 형은 솔직히 다 말했는데 근데 너네가 너무 불쌍해 사실 내 입장 받으면 쉽게 나눠줄게 얘들아 오늘 진짜 호시를 잘하는 거야 아니야 이 형 진짜 나 잘하긴 하는데 너가 지금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로 민규를 죽일까? 호시가 잘하고 있잖아 난 내가 먼저 죽어도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 먼저 죽어도 된다 나랑 호시 형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마피아가 있다고 여기 어딘가에 그러면 자수를 했으니까 좀 약간 형량을 덜어주자 나 죽이도록 한 마디밖에 해 그만해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 진짜 호시 형 말고 한 명이 여긴가 누가 있어 아 됐어 여기 한 명 중에 누가 있어 하나 둘 셋 진짜 너무 싫다 와 진짜 대박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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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봐 찾아봐 자 너무 재밌다 오늘 얘들아 일단 앉아봐 소름 담찬이 어때 담찬이 어때 아 누굴 죽여볼까 와 야 이런 거 어떻게 할 때 처음이냐 우와 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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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죽어볼래? 무서워 찾아갑니다 오케이 네 골랐습니다 와 대박이다 야 나 죽을 거 같아 제발 마피아 진짜 당당하는 거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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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호시야 너 멋있어 야 호시야 너 멋있어 마피아를 위해 설령하시는데 어머니 죽어서 흠 흠 형 나 무서워 아니 나 형 형 나 무서워 형들이 너 무서워 야 나 진짜 대박 속에 나 못할 거 같아 야 마피아 더 있어 찾을 필요 없어 야 이제 마피아는 정체를 밝혀도 돼 상관이 없어 어 얘들아 빨리 찾아 와 우리 미니게임 일단 미니게임 해야 되죠 야 마피아 명 중이야 명으로 너지 아니야 아니야? 와 진짜 근데 대박이다 나 진짜 형 잠깐만 야 디노 너 마피아지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와 나 진짜 누구 믿어야 돼 와 근데 너무 재밌네 야 여기까지 넘기지 마 호시 무조건 틀릴 거거든 여기 네 명이서 열 페이지 다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여기 다섯 명이서 야 멋있다 야 멋있다 야 정체를 숨기지 않는 마피아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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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다 그리 우리 라이브 못하니까 야옹 형둑이와 대준이 야옹 형둑이와 대준이 오케이 드디어 성공 나 바로 그리로 가기에도 우리 같은 편이죠? 응 아니지 야 우리 이제 이렇게 오고 왔으면 우리 같은 편이야 야 시민 또 야 얘들아 나 마피아 진짜 아니야 너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야 사냥개 너지 야 사냥개 원우 형 아니면 우지 형 맞다니까 아니야 야 우리 열심히 읽었잖아 상관을 읽어 아니야 이렇게 몰아간다고 왜냐면 여기서 한 번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기분이구나 여기 이사까지 끼면 이런 기분이구나 우리는 게임이야 형 형 너 손잡지 마 너 둘러가 봐 야 얘네 둘 중에 한 명이다 확실히 아니 근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열심히 해 아니 나는 그럼 진짜 아니야 일단 찾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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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찾아야 돼 너희 둘 중에 한 명이 경리야 아니 아니 나 찾아야 돼 아니 형 형 나 찾아야 돼 아니 형 형 나 찾아야 돼 아니 너희 둘 중에 한 명이야 진짜 아니 형 형 형 형 형 정말 잘생겼지? 아 그러니까 아 나 진짜 잘생긴 거 같아 야 이 나 진짜 시민이야 형 나 진짜 시민이야 왜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내가 너 40줄게 너 마피아랑 둘이 나눠 놔 봐야 돼 지금 아니 형 아니 형 내가 형한테 지금 알려줄 필요가 없지 형 아니 너 나는 지금 마피아랑 25, 25 나눈 텐데 내가 너 40준다고 아니 그러니까 왜 25 받을래 40 받을래 15만원 더 받아가라고 이 판 끝나고 마피아가 어차피 이겨 아 그쥬그쥬하기를 좀 합시다 10, 45, 10, 14 아니 10, 14, 14 아니 10, 14, 14 너희가 마피아에 뒷방송도 나오고 금, 금 봐봐 카메라 몇 대가 늘 찍고 있어 지금 저는 의리로 갑니다 형님 없어요 컵은 두 번째 얘가 바꿨나 보다 멋지다 보다 권력이 이 형같다 진짜 지금 퍽을 한 번 더 쳐다보고 대박이다 도겸아 빨리 찾아 그래야 너희가 흥이지 아 진짜 역시 테라글라이딩 하러 가야지 그러니까 아 형이 기가 막히게 숨겼다 그렇지 형이 다 와 호시 형 아까 다숙이 있는데 혼자 이렇게 딱 이러고 있는 게 와 끝났어 거기서 그게 진짜 멋있어 형이 주인공이야 아 누구 죽여볼까 아 누구 죽여볼까 진짜 너무 멋있어 이게 진짜 멋있었어 우선 어피아가 그렇게 야 나 진짜 근데 나도 하면서 나 역대급 살면서 마피아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 어 내가 하다가 와 이 형 잘한다 오늘 와 이 형 잘하네 이랬어 내가 오늘 분량 괜찮은데요? 그쵸? 호시가 주인공이야 오늘 재밌는데 다리 거고 커피 먹고 있는 것도 멋있어 짜증나는 거 저기 멋있는 거 선글라스 없네 선글라스? 어디다 숨기셨어요? 네? 우리가 딱 끝나기 4초 안에 알려줄게 누가 찾아내가지고 막 패를 다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진짜 인정이지 얘가 불안하면 갔겠지 그렇지 근데 애들이 지금 애들이 다 저기 있지 쉬운 곳으로 계속 얘기하잖아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애들이야 여기 아무도 없잖아 도겸아 이거는 진짜 저기 있어? 아니 그러니까 저기 있는데 내가 지금 저기 다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저기 못 찾게 하려는 거 아니야? 지금? 나를 아니면 니가 빨리 혼자 사줘 니가 다 먹고 오늘 마피아들 리스펙해 좋아 돈 라이라 너무 잘 어울리는 그림이었다 오늘 멋있었다 야 야 아 애들이 아까 홈 씨가 그거 말해서 다 여기 있는 거야? 아니야 이미 그 말은 신빙성이 없어 그렇지 걔 왜 그걸 믿냐 아 완벽했다 생각했는데 아니 형 눈에 보이는데 다 씨를 하는데 없잖아 아 눈에 보이지 않지 원우야 어? 저 컵 다 꺼내봤어? 어디? 아니? 저거 다 시선 돌리는 거야 원우 형 난 진짜 이번 판에 죽는지 내가 말실수 해가지고 내가 말실수 그거 때문에 아 정말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은 아니야 그때 말실수 하길 잘했어 그러니까 형은 오늘 굉장히 잘했어 마피아부터 밝혀주세요 제발 다른 애가 찾았으면 좋겠다 엄청나다 이거 반전이 있을 거 같아 최고다 아 제발 뭐? 112 됐어 113 5 6 6 8 4 9 5 8 4 3 5 5 5 6 너무 미안하다. 이걸 다시 방해. 어. 못 찾겠지. 어렵게 생겼으니까. 너무 멤버들한테 미안하다. 이게 가만히 있는 애는 의심도 안 가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어디 있었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좋다. 진짜 불안불안했어. 내가 계속 거기 가 있었던 게 우지 쓰레기통 지었잖아. 쓰레기통 바로 옆에 조그만 탁자가 있었을 거야. 나 거의 모든 탁자의 밑을 다 확인해봤는데? 아니야. 거기만 안 확인했어. 그러니까 원우도 이렇게 만졌어. 그래서 내가 그때 가서 원우야 여기는 아닌가? 이러면서 내가 그때 한 번 방해했었거든. 와 저런 거였어? 와 너무 작다. 그래. 정현이 이리 와. 세븐의 Don't Lie.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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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릴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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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멋있게 만들어서 좋다고 오마음 줬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갈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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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